흐어어어어어 연필 기간인데 안 들어요! 연필 기간인데 오늘 다 같이 입대해서 연필 보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뭐야? 이자가면 연습하겠습니다 2장은 인생과 세력을 가보시죠. 위로 밑으로. 인생은 인생을 받으러 가겠습니다. 아 갔다. FULLCAUT 타격! 미라 냈습니다! 좌중간에 한타! 5타는 류지혁, 2루까지는 보는데요 갑니다 공도 2루에! 2루에 슬라이드! 3번 타자 구자옥입니다. 이번 시리즈에 홈런도 있고요. 때렸고 투스킬을 넘깁니다.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. 중전적 실패! 뮤지역 3루 지나서 홈으로 여유있게 발걸음을 옮겨놓습니다. 선출 1점 삼성 라이언즈. 공룡 uzun. 연기 대 그렇지 않습니다. 안타성 타구를 지우는 박경호였습니다. 아직 스코어는 1회 만들어졌던 1대0. 선두 타자 김영웅 초구 때렸습니다. 3구 스키 넘었어요. 왼쪽 안타. 주자 스타트. 빠졌습니다. 보넥. 오우. 맞았죠? 오우. 오우. 노벌 투 스트라이크. 당겼어요. 빠져나갑니다. 왼쪽 안타. 3루자 득점 2루자 폼에 들어왔습니다. 오우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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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원석 대 이승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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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